안녕하십니까 게임할 쏘드입니다. 저희 반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리오 오토마타 블랙박스 한정판 북미의 한정판이죠. 한국에서는 4월 26일, 4월 25일 정도에 한글판으로 해서 예판을 시작한다고 하고요. 북미랑 한글판의 다른 점은 스틸북의 유무, 그리고 수설의 유무인데 한글에는 소설을 끼워주고 북미에는 스틸북을 끼워주고 그렇게 진행한다네요. 한국판에는 소설 소설이 번역이 돼서 나온다고 해서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한글판을 사시면 될 것 같고 북미랑 다른 쪽은 이미 다 팔려가지고 더 이상 한정판을 구하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번거나 이런 데 리오 오토마타 쳐보니까 정말 비싸게 팔더라고요. 제가 이걸 구매를 했을 때는 원가가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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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원에서 해외 배송비 플러스에서 33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저는 나름 잘 샀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약간 좀 해외,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안해줄 줄 아는데 해준다고 하니까 약간 좀 뒤통수가 얼얼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뭐 예판전쟁에서 일단은 안해도 되니까요. 예판전쟁을 오른쪽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색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포장지고요. 포장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코팅댕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코팅댕 종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테이프 떼거나 할 때 뭐 종이가 찢어진다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는데 대신에 배송을 할 때 어... 끄트머리 꼭지점? 이러게 되나요? 좀 끄트머리 부분은 약간 좀 파손이 많이 되죠. 여기. 호라이즌 때에도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먼저 일단 왼쪽은 블랙박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안에서 하얀색 박스 여기 안에서 꺼낸 거죠. 여기는. 일단 먼저 하얀색 박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리오 오토마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뭐 외국 등급이죠. 스퀘어 에닉스가 밑에 보이고요. 플래티넘 게임즈 로고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합작이라 해놓고는. 일련번호가 있는데 일련번호는 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구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소설은 없고 그냥 아트북이랑 뭐 스텔북이랑 요루하랑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랑 PS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필수에 넣고 돌려야지만 실행이 되는 것 같고 그거 이외에 나머지 특전들은 밑에 있고 게임 특전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플레이어 한 명 뭐... 46... 46기가 46기가 최소 온라인 플레이 가능하고 리모트 플레이 가능하고 듀오 쇼크 프로 프로 적용 가능이라 제 교재에 있네요. 뭐... 니어 게임이라고 따로 뭐 사이트가 있나봐요. 여기 보니까. 참을 하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니어 리플리칸트라든지 플러스 3 게임은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니어 시리즈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뭐 게임 플레이를 할 때 좀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애초에 개발자분들이 니어 전작 안 해도 충분히 니어 게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 잘 모르겠는데 물론 그러니까 리플리칸트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상을 봤어요. 게임 영상 같은 것도 해서 되게 괜찮더라고요. 해서 나중에 플러스 3 사고 캡쳐보드도 사고 해가지고 니어 시리즈도 한 번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해요. 근데 약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하얀색 박스를 좀 왼쪽으로 치우고 검색 박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검색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가운데 문양과 함께 여기 뭐 글자가 적혀져 있는데 아마 이거는 니어 세계관에 대한 글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어 세계관에서 쓰는 글자 그러니까 이걸 해독할 줄 알면은 왠지 모르고 게임에서도 뭔가 숨겨진 걸 찾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밑에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약간 각인 각인은 아닌데 약간 좀 뭔가 검은색 글씨 같은 걸로 파여져 있어요. 니어 오토마타 블랙박스 에디션이라고 영어로 적혀져 있고 밑에는 니어 오토마타에 적혀져 있고 제가 좀 땀이 많아가지고 땀이 아니니까 좀 지분이 찍혀요. 물론 마르긴 하는데 그거 이외에 왼쪽 오른쪽 밑에라든지 다 뭐 다른 부분은 없고 일단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여기는 모서리 찍혀져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솔직히 진짜 이런 포장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종이 말고 너무 좀 안 좋아요. 종이를 해줄 거면은 아니면은 뭐 모서리 부분에다가 뭔가를 씌워주기라도 하던가 그런 것도 아닌데 아무튼 일단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뒤에다가 놔둬놓고 열면은 바로 나옵니다. 뭐 안에 없어요? 네. 안에는 비었고요. 이거 위에 올려놓을게요. 바로 보이시는 게 요로아 투비 피규어고요. 피규어 생각보다 작네요. 호라이즌처럼 좀 클 줄 알았는데 하긴 뭐 이 포장지에 그렇게 크게 들어있다 한다면은 정말 작네요. 제 손바닥이 이 정도 하는데 손으로 피규어를 감쌀 수 있을 만큼 크기로 작아요. 당연히 지문 찍히고요. 가운데 뭐 하얀색 그러니까 이게 씌워져 있다 보니까 씌워져 있다 보니까 밀리면서 그러니까 밀리면서 그런 게 자국이 생기나 봐요. 다른 분들도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해외 유튜브는 모르겠고 다른 분들도 보니까 이렇게 찢겨져 있는 선이 보이는데 딱히 뭐 그냥 하얀색으로만 선이 되어 있고 일단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틸북이고요. 아이고 스틸북으로 되어 있고 스틸북 안에 당연히 게임팩이 있겠죠?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일반판 따로 스틸북 따로 줬으면 차라리 좀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일단 열어보면은 오토마타 CD와 함께 이거는 콘서트 그거 인건가? 아무튼 잠시만요. 니어 오토마타 콘서트 토크 라이브 사운드 트랙 그래서 그러니까 분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사운드 트랙 CD도 플스에서 넣어서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머지도 있긴 한데 나머지는 이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 이건 쿠폰인 걸로 기여를 하고 이거는 보증서 같은 거네요. 일단 이거 닫고 보증서도 한번 한 번은 보죠.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특정 준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포드 스킨 쓰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코드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고 뒤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CD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운드 트랙 CD는 가려져 있었으니까 이게 CD 사운드 트랙 CD 이렇게 되어 있고 PS4 CD 딱히 펼치진 안에 안에까지 한번 볼까요? 그냥 CD 살짝만 놔둬놓고 뒷배경 괜찮네요. 잠시만요. 됐다. CD 살짝만 포개놓고 뒷배경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쁘지 않네요. 그냥 인게임 스크린샷 같아요. 근데 그냥 왠지 모르게 보기에는 얘도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나오는지 모르겠고 왼쪽 오른쪽은 아니까 CD 따로 보여드리자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넣어놓고 이렇게 상자 약간 좀 째져 있네요. 상자 약간 좀 파손이 좀 꽉 끼워지지가 않나봐요. 보면은 여기 찢어져 있고 이런 데 심하게 파손되어 있고 미국에서 원래 배송을 했을 때 이렇게 찢어졌는지 아니면은 뭐 한국으로 건너와서 찢어진 건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아트북만 안다치면 돼요. 아트북 선보소 이건 너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약간 좀 재질감은 좋아요. 근데 약간 헐렁헐렁해요. 여기가 물에 젖은 것처럼 물에 젖은 건 뭐냐 헐렁헐렁 해서 제대로 펼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일단 똑같은 거는 난 지문이 묻어요. 그러니까 땀이 많으면 손이 그래서 제대로는 아니고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호라이즌보다 양이 압조적으로 많아가지고 오 이건 너무 좀 뻣뻣한데 너무 그냥 종이 질감인데 그냥 왼쪽 오른쪽 그냥 종이 자체가 좀 두꺼워요. 엄청 두꺼워요. 제대로 펼치면은 이것도 찢어진다고 어디서 들어온 것 같아서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아트북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영어랑 일본어랑 둘 다 되어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죠. 글이 똑같아요. 준 6월 12일 여기도 또 6월 12일 적혀있죠. 6월 12일 초점이 잘 안 맞나? 6월 12일 6월 12일 적혀있죠. 그냥 이게 아트북도 사면서 설명도 해주면서 그냥 흐름으로 보여주는 것 같긴 해요.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어우 근데 팔 아프다. 이렇게 보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길게요. 이거를 확실하게 확 넘기지 못해요. 확 째 버리면은 가운데가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가운데가 찢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종이도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저도 펼치지 못하겠네요. 그냥 이 캐릭터 캐릭터들은 어디서 많이 봤죠? 애초에 그러니까 약간 샌거치로 느낌도 나고 무기는 괜찮네요. 근데 약간 무기 중에 약간 파판 파판이랑 비슷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파판 15 네 오 이거 이런거 이런거 나쁘지 않네 일단은 뭐 일단 그거 종이 두께만 두꺼웠지 그렇게 막 와 미친 땀봐 땀이가 나중에 말려야 될 것 같은데 무튼 이렇게 되어있네요. 블랙박스 일단은 내부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약간 좀 허름하죠? 이렇게 슬북 끼워져있는거 아트북 끼워져있는거 뒤에 뭐 있는거 그래서 뭐 더이상 없고요. 이게 전부고 피규어 보도록 하죠. 피규어는 피규어는 일단 칼로 짜야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니 위에 보니까 니 오토마타 캐릭터 피규어라고 적혀져있네요. 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한번 짜서 약간은 근데 그러니까 뭐 게임 좋으니까 사는거지 뭐 솔직히 좀 구성에 좀 실망 포장지도 그렇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여기 좀 찢어져있네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항정판이면서 한정판인 느낌보다는 그냥 좀 한정판보다 내구성이 좀 별로 안 좋은거 같아요. 뭔가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못하는거 같아요. 좀 많이 아쉬워요. 호라이즌같은 경우에는 피규어라도 끔찍끔찍했는데 솔직히 아트북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공개된거죠. 대부분 대부분 공개된거고 뭐 코멘트 그거 말고는 딱히 뭐 의미없었고 뭐 오리지널 CD 그건 뭐 값워치 인정해요. 그거는 뭐 당연한거겠지만 이렇게 열구요. 여니까 뭐 있네요. 스퀘어 스퀘어 아닉스 뭐 거기 홈페이지에서 사니까 이렇게 주는거 같아요. 다른 데서 구매했으면 잘 모르겠고 피규어에 관해서 뭔가 몽구인거 같아요. 주의 막 Not for sale 이렇게 되어있고 뭐 더 이상 볼건 없을거 같아요. 일단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안의 비었구요 다른 뭐 들어있는 건 없고 이게 전부네요 이렇게 전부 이거는 그냥 뒷배경 그거인 것 같아요 밑에 검은색 위에 검은색익과 요러니까 있고 어.. 뒤에 무슨 칩 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작네요 확실히 좀 손바닥 많아죠 거의 일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테이프인가? 테이프가 아니네 테이프인가? 테이프 맞네 테이프 다시 뜯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테이프가 왜 이렇게 테이프 떡칠이 참 많네 나쁘진 않아요 이것도 그냥 진랄장에 세워두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만 둬도 작은만큼 디테일이 살아있겠죠? 그렇게 믿어야겠지 만요 위에도 트랩 위에도 그거 있네요 위에도 테이프가 있네 테이프 없으면 상이니 고정 안되겠죠 이거 테이프 한 면만 뗄게요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뜯을게요 오 나쁘지 않아 오 나쁘지 않아 오 되게 약간 좀 섬세한데요 이거 비닐 좀 치우기에는 좀 너무 아까운데 그냥 이대로 두고 싶은데 오 디테일 디테일 대박인데 프라이진보다 훨씬 더 디테일 좋은데요 작은 만큼 디테일이 좀 더 살아있다라는 건가 이거 왠지 모르게 움직일 것 같지 않아 아 아니네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짠 얼굴 조형 나쁘지 않고요 얼굴 조형 솔직히 말하면은 얘 판넷에서 나오는 조형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찍어서 그렇지 약간 좀 이렇게 손바닥에 세워두고 보는 정도면은 디테일이 좀 더 괜찮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그 구두 구두 진흙 같은 거 묻는 것도 그렇고 이거 보고 색감이 좀 튀어나야 하진 않겠죠 사람들이 뒤에도 나쁘진 않고요 그냥 스태츄예요 스태츄 질감은 그냥 똑같고 그냥 어느 거든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 그게 뭐지 디렉터가 쓰고 있던 이거 머리가 훨씬 더 갖고 싶었는데 머리에는 입이 없어졌네요 입이 입이 없어졌나 이게 뭔가 없어진 것 같은데 입인가 뭔가 하는 게 그게 뭐 핵에서 없어진 건가 뭐지 전 여기까지만 볼게요 아 진짜 옷에 달린 거 문양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이게 디테일이 물론 정말로 가까이서 보면은 삐져나온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이 정도로 해준 것만으로도 뭐 저는 나쁘지 않게 봅니다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쁘지 않다 라는 건데 일단은 마찬가지로 호라이즈 제로던이랑 마찬가지로 일단 진열장이 없으니까 진열장이 없는 관계로 네 그냥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단 정리를 다 하구요 넣어 놓고 오 근데 확실히 그래도 잘 샀다는 느낌 많이 받아요 아 이거 넣어야지 저거 진짜 빨리 진열장 하나 사가지고 저거 그거 비닐 다 벗겨가지고 전시하고 싶은데 참 아쉽네요 다른 것도 다 넣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게임이니까 이건 놔두고 아 아니다 일단 하드가 없는 관계로 다시 넣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뭐 꺼내 보겠죠 나중에 또 꺼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이게 그냥 막혀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이렇게 혼만 파져 있고 그 밑으로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게 판이 전부에요 이게 그래서 그냥 덜걱덜걱 할 것 같아요 배송할 때도 내부에서 덜걱덜걱 소리 나고 막 아 맞다 이거 넣어야지 이거 안 넣을 뻔했네 나름 좀 뭔가 꽉 찬 구성이긴 한데 포장지도 그렇고 약간 좀 너무 아쉬워요 그냥 애초에 구성 자체는 나쁘진 않거든요 구성을 보면 되게 알찬 구성인데 포장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포장지도 그렇고 저렇게 되어있는 것도 그렇고 물론 포장지 값도 뭐 받으라고 하면은 내죠 내야겠지 뭐 게임이 좋은데 어떡해 게임이 뭐 게임이 괜찮을 것 같은 게임이 괜찮은데 뭐 어떡해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이게 아니 길이가 길이가 어느정도인데 이게 왜 안 들어가냐고 깎여져서 들어가면 참 좋을텐데 뭐 스틸북 같은 경우에는 하얘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휴 근데 이렇게 줄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그냥 진짜 뭐랄까 약간 꽉 끼여서 스티로폼에 그런거 그런거 그런 데 넣어가지고 줄 줄 아는데 그런거 때문에 그냥 맨종이에다가 그냥 진짜 생종이에다가 그냥 다 쑤셔박은 딱 그런 느낌 근데 그 종이도 좋은 좋은 재질이라고도 잘 모르겠고 무튼 이렇게 초점 풀려있네 무튼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음 나쁘진 않아요 저는 만족은 해요 만족은 해요 게임을 해봐야지 근데 아휴 카드 언제 사니 진열장 아마 조만간 살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열어서 파판도 보고 노메즈스카이도 다시 보고 호라이즌도 다시 보고 다시 다 보여드릴게요 그거 레플리카라든지 피규어라든지 다 꺼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바쁘지 않았다는게 총평이고 포장지가 좀 포장지가 좀 이거 좀 소니의 문제인가 이거 규격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거 우체국 택배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체국 택배에서 뭐 몇 호 상자라든지 뭐 그런거 있는 것처럼 규격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보면은 얘들도 장사하나 한정판 장사하나 싶을 정도로 진짜 그러니까 그거 게임 회사에서 구성을 정확하고 막 포장지 어떻게 만들까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소니에서 규격으로 만들어가지고 너 이렇게 돼? 라는 식으로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요 진짜 그건 좀 아쉬워요 차하리 호라이즌이 훨씬 더 구성이나 그러니까 물론 아트북은 좀 스위치를 해가지고 아트북이 좀 컸잖아요 호라이즌은 좀 아트북이 작았고 아트북이 호라이즌처럼 그러니까 알지 호라이즌 아트북이 니어 오토마타 아트북처럼 좀 컸으면 아니 호라이즌이 훨씬 더 손을 좀 들어줬을 것 같아요 좀 호라이즌이 훨씬 더 좀 그러니까 뭐랄까 포장지도 꽉꽉 차졌고 뭔가 뭔가 뭐라야되지 흠집 같은 것도 전혀 별로 없었고 안에 그 애초에 스티로폼이니까 전체 다 그래서 좀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니어 오토마타는 전부 다 종이라서 그러니까 정말로 해외배송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럴 줄은 몰랐지 근데 아니 아니 이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하 참 생각을 해봐요 근데 되게 커보이잖아요 작아요 작아요 많이 작죠 이제 지금 박스도 아 모르니까 호라이즌의 2배 정도는 아닌데 호라이즌 정도보다 살짝 못해요 살짝 못 미치는 정도로 피규어도 되게 커보이잖아요 이정도 사이즈면은 이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정도 밖에 안되고 여기 밑에가 짤려 있다고 해야되나 여긴 짤려져 있는 부분 같은게 잘 안보이잖아요 잘 보면은 여기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 약간 좀 과다표정 같은건데 여기 밑에 살짝 선이 있어요 이정도 선이 있어요 이정도 선이 이정도 선이 중요한 거는 이정도가 아니라 이정도로 커요 이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박스에 한 4분의 1정도를 차지해요 밑에 부분이 밑에 바닥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밑에 바닥부분이 그래서 너무 약간 좀 보시면은 이게 뭐 5분의 1이야 잘 보실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뭐 5분의 1이야 이거는 거의 7분의 1정도 되는구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부에 문제가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25만원이란 비용에서 뭔가 좀 더 절감하기 위해서 포장지를 좀 더 줄였고 피규어 사이즈도 줄이고 뭐 콜렉터스 박스 구성 안에 포장된 것도 줄이고 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속였어 이거는 한정판에 속였어 이거는 물론 호라이즌은 아트북 큰거 아트북 크기 그거 하나만 속였다 치더라도 얘는 뭐야 진짜 너무 좀 아닌 듯 실망 근데 구성은 알찾는데 포장지가 별로 이정도가 되겠네요 네 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 이제 더이상 더이상 언박싱은 제가 뭐 따로 구매하는 것 말고는 더이상 없을 것 같고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할 줄 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젤다를 별로 안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젤다 이번에 사면 젤다도 또 처음인데 처음 사는게 너무 많네요 젤다가 또 처음인데 차라리 그냥 뭐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좋아하는 굿즈를 산다거나 그런식의 오픈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닌텐도 스위치를 산 것보다는 저는 뭐 웬만하면 정바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물론 일본판을 사든 한정판을 일본판을 사든 홍콩판을 사든 뭐 한국어는 나중에 올리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잡소리가 기었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라이브